안녕하세요. 무섭몸 아시아프입니다. 21000rpm의 초고속 팬입니다. 모하부가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습니다. 그런데 팬이 변속기 쪽에 달려있는데 모터 쪽에 안 달려있습니다. 제가 확인하고 두세 번 확인되는데 진짜로 없어요. 모터 마운트만 없고요. 모터 마운트만 있고 히트싱크만 있고 팬 없습니다. 팬. 로켓 팬인데요. 이거 아주 괜찮네요. 사이드 크고 옆에 보시면 히트싱크. 히트싱크로서 팬이 깨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메탈로 되어 있고 안에 들어온 것도 두툼하네요. 얇아서 필빅 날아가는데 굉장히 튼튼하고요. 잭도 잘 되어 있습니다. 모하부가 35x35입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35x35입니다. 35mm나 아니면 420021-01번 검색하셔서 색깔 여러가지 빨간색이 매력적이네요. 빨간색으로 하셔서 모하부. 그 다음에 아르마드랑고 계열. 1대8은 아르마드랑고 계열은 35. 아시겠죠? 35짜리 팬입니다. 그리고 아르마에 지금 보시면 피니언도 피니언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20T 같은데요. 기본 피니언도 12T 정도 될 것 같아요. 보니까. 자, 슬망소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하부. 자, 1대8. 모하부 1대8 차량에는 몇 자리 쓰냐면은 30, 30, 40, 40. 아닙니다. 35입니다. 35x10을 구매하세요. 35x35가 나오네요. 오케이.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. 차 구매하신 분들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. 아저씨 옆에서 구매해주세요. 오케이. 짜잔. 짜잔.